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다 좋다. 역시 젊음이 좋네요. 오늘 이제 사실 우리가 목해 고등학교 행복콘서트에 온 이유들도 이제 또 고3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능 고나라 너무 고생했고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청소년 친구들도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슬러시 그리고 다음에 또 멋진 아티스트 분들께서 우리 친구들 응원해주러 왔으니까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아쉽게도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아 진짜? 완전 앙탈 소리 들었었는데? 어어 이런 소리 들렸네. 아 네 아쉽지만 또 그리고 저희가 다음 곡은 쇼킹나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유튜브 조회수 거의 100만을 돌파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포요타 선배님들의 파란이라는 곡을 커버했던 영상인데 저희가 마무리는 그걸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깐요. 여러분들 모르는 노래여도 아마 선생님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생님분들도 앉아계신데 선생님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모르는 노래여도 우리 박수치면서 신나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 춤추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기의 고등학교 소리 질러! 야 애들 목 아파. 준비됐죠? 요게 쓰지 말자. 뭐라 하죠?